혹시 다른 분들은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네, 임진희입니다. 저희가 촬영하면서 원주민분들이 사시는 곳에 가서 먹는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갑오징어 맛이 난다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음식이길래 갑오징어 맛이 날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같은 해산물 종류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코코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코넛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썰어주셔서 저희를 다 갖다주셨는데 쟤는 당연히 안 믿었죠. 이게 어떻게 갑오징어 맛이 나냐. 그런데 멤버 한 명 한 명씩 딱 이걸 넣는 순간 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초코초장 먹길래 초장을 찍어서 먹었어요. 근데 진짜로 갑오징어 맛있네요. 이거 정말 무조건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갑오징어가 드시고 싶을 때는 코코넛을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드셔보셔야죠. 좋은 꿀팁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실까요? 네, 야스루 찐진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에 보냈던 식사 시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뭔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선배님들과 같이 얘기를 할 때 뭔가 그 아이돌이라는 하나의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뭉쳤을 때 되게 공감대가 굉장히 세게 이렇게 다가왔어가지고 선배님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뭔가 아 이래서 우리 감독님이 또 이렇게 1, 2, 3세대 아이돌로서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아니, 그때 그게 너무 기억에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게 느껴지는데 같이 계속 뭉쳐있고 붙어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자유여행을 여행을 했을 때는 제가 또 혼자서 마라톤을 했었는데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막 생각할 시간도 있고 생각 정리할 시간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아 이런 것도 나 혼자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막 느끼고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성격이었는데 혼자서 여행하는 것도 뭔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에 패키지를 경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고 항상 이제 가족들과 이제 자유여행만 좀 많이 다녔었는데 이번에 이제 세미펙 여행을 좀 경험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패키지 여행을 다니면서 되게 바쁘게 움직였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유여행을 되게 여유롭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에는 또 자유여행으로 되게 여유로운 사이판을 만끽하고 되게 이런 극과 극을 다니면서 되게 아 이게 세미펙의 묘미부나라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꼈고 굉장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번에 자유여행으로는 이제 낚시를 했었는데 저는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낚시하던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지 않나 너는 그게 진짜로 좋았던 거구나 우리 되게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너무 좋았죠. 네. 네.